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 하면 머리에 꽃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 중에. 그런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은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서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흘러는데 가을이 돼서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 번 화가 나면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심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네요?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 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언제 화가 나요? 이사회사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다더라. 이러면 남편도 막 화가 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또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냐면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고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고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고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패인데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대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죠.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땐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서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그런데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추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이 딴 데 배추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화 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질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화 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점점 크게. 그런데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망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오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로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딱 만들어갖고 내놓으면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를 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 그러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위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히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낳을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신우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래갖고 내가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갔나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신부 되어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아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서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방학 때 가면 주일 학교 애들이 매달려서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러지 못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서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서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영성훈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교우의 40% 미사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분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와 앉아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한 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아면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제관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잡고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나 좀 얘기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떡해.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매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5월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큰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기형님은 항상 자기하고 친애인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형님. 김수환 추기형님이. 그런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 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 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따라다니고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서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명, 만명 되면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매아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그런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그런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만 4천명이야. 만 4천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분은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르셔야 되는 이유가 수년인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와가지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예요. 미사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온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 6km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걸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찬물을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딱 남아있는 어떤 무식한 어부 열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의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야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둘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명 먹이고 생난리를 쳐갖고 막 5천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조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요?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단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세 사람만 모여도 단 2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한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자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인기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신 수원교구 주부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부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부에다 그런 걸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천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명이 틀리다고 그 5천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열릴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 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먹은 노인인데 침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냐고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 데들아.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 내가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났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신발 막 던지고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부하고 요한이 열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질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팔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번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 하면 머리에 꽃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가지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 화해를 했는데 삐죽한 사람하고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갖고 해 거리고 또 수다 떨면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피가 뚝뚝 흘러는데 가을이 돼갖고 마음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성질이 났는지 어떤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형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루카보검 6장을 읽어보면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에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요?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세 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 여섯 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워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 누구만 불렀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열두 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 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상을 둘러 얻고 채찍질으로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확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피가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줘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를 하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에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열심히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휴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 살아라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있으면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 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 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앙생활이 우울해요. 대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우울한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태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재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소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해야 돼요. 필립비서 4장 4절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값쳐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 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가춘 마디로 시작해서 8번에 육박자야. 강약약 중강약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면 구세주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 근데 우리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태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 하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땐 성채용 할 때 그리스도에 먹으면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신부 줄에 가서 다 성채용 하고 그래갖고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했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지금 거실에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쓰였어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이딘날 님이 날 보시고 임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딘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에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저기 뭐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라.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 뒷날 이딧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 뒷날 날 나를 보시고 임달 맞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썬다.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에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률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요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 보금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어로 술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꿀 먹으면 좋은다고 했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요과 금요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세례자 요한으로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부로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레이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린 거 거기 잔치 갔죠. 당신은 항상 뭐라고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에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 보금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행복이에요. 행복. 마테오 보금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받을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 신문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 신문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갖고 신문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요? 굿 뉴스 다 알죠?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은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을.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나 안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 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보 뒤집어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 무당한테만 가서 기복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 신앙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경 기도회 가면 안수 기도해달라는 분들 오늘도 두 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날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그런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 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요.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신장 하나 갈아끼는데 3천만 원 간 갈아끼는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한 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면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모르고 걱정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져요? 안 갚아져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워졌어요 이 이와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열일 열한 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 몸에 화상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1인 10여 걸 해낸 엄지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 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손가락 여덟 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열 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이 과정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박기 덕분에 귓박기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느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리 손가락 열 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두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 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 점 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는 한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왔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나요 게장 나오지 그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다 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넓어졌으면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서 그거 상환할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참우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라선대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베트남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 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는 도둑 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유 없이 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이 단계에 이제는 들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그런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화해서 암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맛은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이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암환자들이 한 열 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열 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두 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호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드레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이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세타로 왔어요 항암을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뿐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그냥 암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갔고 장례 치르고 사무하고 49제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 죽었다가 나도 이제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에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11월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은퇴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뜨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요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었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해서 전축 사러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들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해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살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그런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대기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 사준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걔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친구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고 나오지도 않으면은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막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 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 뭐라 그래? 얘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은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지는데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개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라 그랬더니 애가 몇 kg가 나냐 130kg가 나왔어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만 갔어요 엄만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완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완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잘하냐 아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잘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고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흘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m짜리가 강물에 한 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얘는 잘하네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분이 우리 애가 몸으로 살렌지 머리로 살렌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러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대학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 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 넣느냐고 노후 대책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그런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있은 적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은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봤어요 정말로 정말 남편을 왕대해 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 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만 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갖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뭐 뭐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쟤들 하나 못 끓이고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은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은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 하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대가 없는 거예요 갈대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입가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에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돋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하면 빈둥지 중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토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늠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그 이번에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늠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늠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의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하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 하고 율법 1.1액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가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갔고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세 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을 가라앉을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교우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난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 하면 성당이 두 패로 나눠져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냐 하면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갖고 오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요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갖고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되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마디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갖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뭐 아주 신학교 있을 때 많이 배웠죠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예요 사건 그래갖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은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늠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또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안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으로는 게임 안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으로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드를 용서하고 가늠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에 또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라요 화가 나면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우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다고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위로 해서 그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갖고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그런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내가 쉬지 마시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줘서 설거지를 해줘서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줬서 밍크코트를 사줬서 다이아를 사줬서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소리소리 지르고 싸우면 한 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 하면 화병이 드는 거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쉬지 마시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한 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심호흡을 열 번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두 시간 세 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꼼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술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술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만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내까지 걸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낳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낳고 마음 복잡한 사람은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서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내까지 원손시오 할아버지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나 없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나 없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개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 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달걀을 예를 들을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만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쫓습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한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막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은 이게 음향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음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향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일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원히 편안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이랬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향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 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은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대학까지 자기가 빌딩 청소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 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뿌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부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난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 번 화가 나면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딸을 손자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네요?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 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다더라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화가 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고짓말 시키면은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고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고짓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해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야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패인데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땐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서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추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배추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화 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에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질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화 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점점 크게 그런데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러니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망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오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 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는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를 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위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히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신우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래갖고 내가 시집 와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화가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화가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갔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신부 되어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하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서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막 방학 때 가면 주일 학교 애들이 매달려서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러지 못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서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서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영우성운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교우의 40% 미사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분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와 앉아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한 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아면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끊은 거예요 사제관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잡고 끊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나 좀 얘기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떡해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매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큰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형님은 항상 자기하고 친애인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형님 김수환 추기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 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 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따라다니고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서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명, 만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그런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그런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에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만 4천명이야 만 4천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르셔야 되는 이유가 수년인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와가지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완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 6km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물을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야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명 먹이고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아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아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단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 3사람만 모여도 단 2, 3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주지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자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 날 했어요 인기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신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걸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조합해서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 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에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그런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서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냐고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 데들아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났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부하고 요한이 열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질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번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 하면 머리에 꼭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 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은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서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서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가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성질이 났는지 어떤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에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리고 갔느냐 하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요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세 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 여섯 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워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 누구만 불렀느냐 하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불렀어요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열두면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상을 둘러 얻고 채찍지로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확 귀에 들은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휴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계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앙생활이 우울해요 계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태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재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은 예배 하루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거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배하러 오는 거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소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대살로니커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해야 돼요 필립비서 4장 4절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값쳐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일생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과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과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가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에 6박자야 강약약 중강약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부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태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 하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희한 수염이 나신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땐 성채영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은 입 벌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신부 줄에 가서 다 성채영 하고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했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 하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쓰였어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이딧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딧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중학생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전생에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저기 뭐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심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딴 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딴 날 나를 보시고 임달 맞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썬 거야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에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 루카복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룰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요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 보금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어로 술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꿀 먹으면 좋은다고 했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요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자 요한 부르고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부러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레이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려니까 거기 잔치 갔죠 당신은 항상 뭐라고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에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 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오 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 신문요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 신문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갖고 신문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 뉴스 다 알죠?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은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을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나 안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 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보 뒤집어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무당한테만 가서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경기도에 가면 안수기도 해달라는 분들 오늘도 두 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날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이에요 1억 두 개면 2억이에요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요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아끼는데 3천만 원 간 갈아끼는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한 시간 산소 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모르고 걱정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져요? 안 갚아져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해요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해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거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워졌어요 이 이와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열일 열한 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 몸에 화상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알게 되었고 1인 10여 걸 해낸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손가락 여덟 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열 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이 과정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기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느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리, 손가락 열 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두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 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 점, 세 점 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는 한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왔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나요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넓어졌으면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서 그거 상환할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참우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라선대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베트남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 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시켜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와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도 아는 이 단계에 이제는 들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그런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화해서 암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암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2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호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드레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이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랐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세타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으러 한 4천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뿐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8월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달이 됐어요 10월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갔고 장례 치르고 사무하고 49제 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 죽었다가 나도 이제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에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11월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은퇴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은퇴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지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요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었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나죠 이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자식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고 폭언을 쏟아붓느냐 하면은 다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로 키우면 그 화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용산 전자랜드에 내 후배 신부가 전축을 산다고 해서 전축 사러 갔어요 그때 2월 15일경이었어요 졸업 시즌이었어요 전축을 사러 갔는데 그날 아마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나 봐 중학교를 그래갖고 컴퓨터를 사준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100만 원을 들고 나오고 아들은 그 컴퓨터 앞에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엄마가 슬슬 열받는 거지 아들이 그냥 100만 원짜리 사면 좋은데 150만 원짜리 자꾸 산다고 우기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으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들 귀싸들기를 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쫙 소리가 났어요 난 전축 사다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때린 거 엄마가 그래갖고 내가 그 모자가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전축 사는 걸 관두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 지금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아줌마라고 불러 내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 나 지금부터 네 엄마 아니야 얘가 그냥 귀싸들기를 맞고 얼마나 창피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막 울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막 울더니 계단에서 막 울더니 얘가 착한 애예요 막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해 내가 100만 원짜리 살게 분명히 그랬거든 아들은 근데 엄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한 엄마는 고맙다 니가 그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그리고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나간 엄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놈의 새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 컴퓨터 얻어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사준 거 생각할까요? 귀싸들게 맞은 거 생각할까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컴퓨터 봐 상관 아무 생각 안 해요 때린 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부모는 참 이상해요 자식한테 때린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영 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식들이 화가 나갖고 만약에 내가 때렸다 늙어서 호강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 보셨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화로 키우면요 걔 나중에 그 엄마한테 화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많이 더 화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사친구 때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더욱이 눈 동그랗게 뜨고 부모한테 덤비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그냥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고 나오지도 않으면은 속에서 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때는 자기가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권리예요 방황하는 게 혼란스러운 게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 내가 좀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몸도 변하고 그냥 정신도 이상하고 여자보면 가슴이 흥분되고 그래갖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산란하고 오늘은 학교를 하루 접고 명동에서 고민 좀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하루 안 갔어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가 학교 안 왔다고 찾아보니까 명동에서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거죠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방황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방황은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방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은요 부모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욕심만 포기하면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몸으로 살 놈인지 머리로 살 놈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지는데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눈이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g까지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왔어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만 갔어요 엄만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완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완이라는 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잘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고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흘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얘가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4년 동안 일하면 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돈 주거든요 그럼 그 돈 모아갖고 사업을 해도 잘한 애예요 꼭 공부로 승부 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분이 우리 애가 몸으로 살랜지 머리로 살랜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놈들은요 다 몸으로 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몸으로 살 애들이야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갈릅니다 대학 들어가래 아니면 기술 배우래 그래갖고 갈라도 학교 선생님이 갈러놔도 우리 애가 왜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게 내 아이가 몸으로 살고 손으로 기술로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게 아이가 살도록 도와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한테 강의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서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지금 학부형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아이들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많지 않고 미국은 뉴욕 잘 사는 데가 대학 졸업하는 비율이 6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게 몇 프로냐면 92%예요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애들이 75%야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몸으로 살 애들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92%가 대학 미국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60%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하는 건 그중에 반밖에 못해요 다 졸업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입학은 물어봐도 졸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2%가 들어가면 92%가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몸으로 살 애들이 8%밖에 안 돼 머리로 살 애들이 92%고 공장에 농장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2% 중에 취직을 다 합니까? 4, 50%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한량으로 남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자식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머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 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농사를 가르치든지 기술을 가르치면은 걔 벌써 취직해갖고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아이도 망가뜨리고 부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돈 쏟아 넣느냐고 노후 대책연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자식 때문에 화나죠 그런데 이 부부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남편한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남편이 외로운지 힘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부가 막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요 안정스럽게 자란대요 그런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자식들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부는 안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부부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이 뭐 술 먹자고 고등학교 때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느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집에 붙어있은 적이 있어야지 그걸 보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돈은 죽어라 벌지만 그 돈을 마음 느긋하게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식들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 되다 보면 30에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60대까지 노예같이 사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들을 신경 한번 써줘 봤어요 정말로 정말 남편을 왕대해 줘봤느냐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 원 주는 사람 있어요? 길 가는 남자가 당신 예쁘다고 만 원 주는 남자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냥 한 달에 뼈가 빠지게 벌어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감사는 안 하고 뭐 뭐 그냥 남의 김치찌개도 그냥 제 돈 하나 못 끓이고 그냥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학원 다니다 보면 밤 12시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 다정한 자식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또 사춘기만 되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합니까?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갈 데가 없니까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 여자보다 몇 배가 많이 죽느냐 하면 3배가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외로운 거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우리나라 여자들도 불쌍해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 교육 때문에 자식이 막 사춘기 때 막 생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될까요? 45,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쳐져요? 안 쳐져요?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져요? 안 쳐져요? 입가 쳐져요? 안 쳐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느냐 하면 이런 얼굴이 되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돋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하면 빈둥지 중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바로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로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움 속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토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부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성당에서 내가 보면 얼굴도 예쁘고 정말로 상냥해요 음식 반찬도 맛있게 하고 그럼 남편하고 술 한잔하면서 형제님 행복하다고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괜찮은 여자랑 살아서 정말로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부러우세요? 아우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하고도 애정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꽉 차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뭐 내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은 어떻게 이 화를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화를 다루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때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당시 2000년 전에 여자가 가늠을 했다 이건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돌로 쳐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여요 이번에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진을 보니까 진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그 이번에 중동에서 그런 분은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갔는지 그냥 외출했다고 그거 이유 하나로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어 중동에서 이 여자들은요 다 싸고 다녀요 싸고 다녀요 그만큼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늠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여자는 여러분들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예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늠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자 몸매는 어땠을 것 같아요? S라인의 S라인 이게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여자하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대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혔다 남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막 눈이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은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별렀어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귀에만 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8장에 일어나요 8장에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분하고 율법 1.1액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패댕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 가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해 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눈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흥분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막 싸워 내가 말리로 들어갔어 말리로 들어갔고 말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흥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몇 명이 싸워요? 3명이 싸워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어 그러니까 상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꾸도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땅바닥에 뭘 쓰세요 참 위대한 행동이죠 흥분을 가라앉을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교우들끼리 서로 싸워서 패가 갈린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에 한번 본당에 나가면 주교님한테 가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교님한테 난 어떤 본당에 나가고 싶냐고 부탁을 하고 싶냐 하면 성당이 두 패로 나눠져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나 보내달라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냐 하면 내가 이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본당에 발령받아 갔단 말이야 딱 발령받아 가면 양쪽 회장들이 딱 올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치들이 우리 성당 돈 다 빼먹었다고 또 이쪽 회장들은 저치들이 우리 성당 분위기 다 깬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흥분이 돼서 오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제관 방바닥에 뭘 써보고 싶어요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흥분돼서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느냐 그래갖고 싸우자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딱 봤는데 남편이 흥분을 했어 눈동자를 보니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야 그러면 부인이 그래 나도 할 얘기가 많다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귀싸되게 맞게 돼 있어요 왜 말로 싸우면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남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마디를 하고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마디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운 신부들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수녀님을 이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딱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대꾸하지 말고 방바닥에 뭘 쓰세요 뭐 할 때까지? 남편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신학교 있을 때 많이 배웠죠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흥분은 가라앉고 사건만 남은 거예요 사건 그래갖고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열만 심은요 웬만하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 열을 못 쉬어서 흥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늠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세요 다시 땅바닥에 뭘 쓰세요 이게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막 혼냈어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엄마가 저 컴퓨터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너 문 열어놔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은 게임 안 하나 안 하나 한쪽 눈으로는 게임 안 하나 안 하나 보고 한쪽 눈으로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더 욱하는 게 생겨요 한 번 혼냈으면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고개 안 돌리시고 그리고 다 떠났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고개를 들어서 혼자 남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들이 만약에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으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여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겠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첫 번째 죽이다고 덤비는 바리사이드를 용서하고 가늠한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에 또 나는 어기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당신까지 용서한 거야 다시 말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 문제 해결은 다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흥분은 화는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이거는 모든 화를 조절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숨을 잘 쉬어라예요 화가 나면 숨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가빠지죠? 씩씩거린다 그러죠? 이게 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숨은 창세계에 보면 하느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다 그래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생명을 쉬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면 생명을 잘못 다루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해서 위로 해서 그다음에 단전 배꼽 아래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게 숨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산소 공급이 온 장기 안에 다 돼야 돼 그런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숨을 어디다 걸어놓고 쉬어요? 목에다 목줄에서 딱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내가 쉬지 마시고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해줬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여행을 시켜줬어? 밍크코트를 사줬어? 다이아를 사줬어?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왜 빨개지냐면 이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만 딱 차 있으니까 점점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소리소리 지르고 싸우면 한 시간 동안 여기 산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면 여기가 무슨 병이 드느냐 하면 화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당신이 말이야 쉬지 마시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거지를 해줬어? 그렇다고 외식을 시켜줬어? 그렇다고 나 밍크코트를 사줬어? 아니면 다이아를 사줬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시집 와서 고생만 했지 그렇다고 내가 하느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을 보내줬어? 갈릴레아를 보내줬어? 나 이 집에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당신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싸우면요 절대 남편한테 귀싸대기 안 맞아요 남편이요 차분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흥분을 끌어올리면서 얘기하면 사람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 심호흡을 열 번만 하면 굉장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어라 두 번째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걸어라 걷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묵주를 들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요 알아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해결책도 알아서 나와요 두 시간 세 시간만 걸으면은요 완전히 차분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무조건 떠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꼼포스텔라라고 스페인의 야고보 성인 무덤 가는 800km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게 왜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걸으면서 사람이 치유가 다 되고 마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만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숙제가 있다 내 인생에 큰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보 성지술례를 하세요 도보 성지술례를 저는 우리 교우들이랑 이 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전체 교우가 밤 8시만 모여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저 미리내까지 걸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을 걸었는데 그 한 4,500명 되는 교우들이 나한테 체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던 사람은 허리 다 낳고 위장 아프던 사람은 위장 다 낳고 마음 복잡한 사람 마음 정리되고 사업이 막 안 돼갖고 괴로워하던 사람은 빛을 보고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세남터서부터 걸으세요 세남터 우리 김대건 신부님 시신 모시고 미리내까지 원손시오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지만 갔잖아요 그 생각하고 걸으면은요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라?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걸어라 그 다음에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잘 먹어라 이게 먹는 게 화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이거 잘못 먹으면 다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화냅니다 여러분들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나 없죠?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나 없죠? 사자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막 리모컨 던지고 막 자기 막 방문 부시고 그러면은요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개를 뭘 먹이냐면 6개월 동안 풀만 먹여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화가 너무 많아요 급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예를 드릴게요 달걀을 여러분들 닭들 어떻게 달걀을 낳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닭들 다 가둬놓고 하죠?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재우지도 않죠 공간이 조그만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 닭 막 쫓습니다 부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잘라요 못 쪼개 그런 닭들이 놓는 달걀은 화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반자연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닭들은 한 내가 300마리 키우는데 막 날라다니면서 놓는 알들은 벌써 향이 좋아요 딱 깨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닭들은 약간 좀 비리고 이런 냄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 두근두근 거려요 안 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번째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려면 이게 음향의 조화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인생을 하느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하고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쉬어 하느님이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산도 동그랗고 사람 머리도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동그랗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창에 내가 생태마을에서는 운전하고 음내에 나가면은 한 번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서울만 딱 오면은 여긴 다 네모나고 삐죽해 그러니까 네모나고 삐죽한 거 보는 사람들 딱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향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남녀 뭐 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마을 같은데 1년에 1주일씩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고 가면은 영원히 편안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 60 드신 분들 60년 이랬으면 나머지 인생은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음향의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화가 안 나는 최고 좋은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은 절대 화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장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대학까지 자기가 빌딩 청소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 입힌 적도 없고 좋은 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대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떨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뿌리고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히고 여러분한테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저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 잘해주느냐 하면 나는 본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님도 없고 부회장님도 없고 성부회장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먹고 싶으면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난 내가 사줘요 베네딕토 고기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오늘 사줄게 난 내가 데려와서 내가 사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